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라우디기아 교회 시절이죠 이쪽으로 갈까요 라우디기아 교회 시절이죠 라우디기아 교회 아시죠 개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가 나옵니다 애써 보도 3이 달라 그러죠 마지막에 라우디기아 교회 시절 미지근한 신앙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예단만큼 안하고 통성기도 예단만큼 안하고 부엉에도 짧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드라마나 보고 그냥 골프라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애국여우사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의미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군이 있을 것입니다 태국기집에도 한 4군데 이상 열리고 있죠 저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입회 안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개시록 3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끝까지 이기셔서 예수님 보호자 입회 안 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부탁을 듣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됐고 왜 공손이 파는 신앙이 됐고 파는 신앙이 됐고 왜 나라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대정적 용본 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돌아가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실수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곳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시 6장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개시 6장에 보면 여기에는 일주일에 8장 말씀 있는데 여기에는 신발을 탄 기수가 있고 굵은 말 탄 기수가 있고 금형 말 탄 기수가 있고 청황색 말 그린색 말 탄 기수가 있습니다 이 다가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종말로 신학자가 어르신 백설이라고 했습니다 한 35일쯤 이분이 종말로 연구에서 방송 설계의 세계적인 종말로 신학자죠 이분과 또 우리나라의 개시로에 의한 책을 알아주는 이강봉 목사 강봉 목사 이런 분들이 대충 한 90% 정도가 종말로 신의 90% 정도가 이런 대충 내용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흰말을 탄 기수는 교황적 그리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다양한 설명할 수 없고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다운 얘기는 하고 그부리 시세가 나오고 예수의가 나오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통합정부 세계 통합정부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개신교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머머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94년부터는 개신교와 전국의 기술을 깊이 일치의 운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 연합연합하면 좋다는 거예요 가짜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대충대충하면 또 근본적으로 빨리 들어서 그게 개수계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간 달리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협장 1절 1절 말씀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활 중에 하나가 우레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희망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지고 멸류관을 보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개수계가 어렵죠. 그런데 개수육장은 그중에서 중심장입니다. 개수육장을 다 풀어야 개수계가 다 풀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은혜를 주어서 마지막 성교수절을 삼았기 때문에 마지막 성교자는 뭡니까? 개수육을 뚫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개수육을 뚫던 진학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래서 한 10명 정도 뽑아서 주역 연구를 했어요. 해외에도 이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한 15명 정도 연구를 했어요.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도달한 것이 뭐냐 하니깐 개수육장 1절로 2절 말씀하니 이 흰말을 탕지수는 누구냐? 즉, 그의 소라는 거죠. 즉, 그의 소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구를 나타났냐? 교황의 아래서 99%라는 거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오라,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띌 때 오라 하는 소리를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생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보호자, 하느님 보호자 옆에 있는 바로 안에 있는 그 네 생물인데 천사장 거부나 볼 수 있죠. 아주 높은 천사장이죠. 그게 항상 한 생물이 오라 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흰말을 탕지수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사장이 어떻게 피드물이 쳐서 어떻게 예수님 보고 오라 합니까? 이 흰말을 탕지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누구냐? 즉, 우스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네 가지 하늘만 계획하는 그런 강력한 분이 누구냐? 흰말을 탕지수요. 붉은 말 탕지수요. 그 다음에 금은 말 탕지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탄 초록색 말탄 기수거든요.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 흰말을 탕지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독교, 개중교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다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정의인 파스타를 들으실 수 있게 충분합니다. 오라 그니 우리가 예수님 말고 적고 있으라는 거죠. 두 번째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 활이 좀 화살이 됐는데 화살이 없어요. 거짓 화살이 고세서 7장 성립지에 거짓 화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옛날에 그 활 쏘는 싸움이나 하는 그런 옛날 전쟁에 나가면요. 화살을 재어서 쏘아야 되는데 그냥 빈활만 팽팽만 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싸우면 굉장히 활 빨리 쏘는 것이 보여요. 화살이 한 방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아비인 사탄은 거짓 대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거짓을 하는 척하는 거예요. 전쟁당하신 적 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당하지 않습니다. 전쟁당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인 줄 믿습니다. 적도 있어 사탄은 전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화살 활을 가지고 화살을 전쟁하고 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살이 없어요. 아 그럼 과학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싱마럭 전개서 이기려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 이기셨어요. 나머지 제자님 주님의 자녀 우리가 우리가 할 일 나눈 거예요. 지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당신의 자녀요 거짓이 전쟁을 신고기 때문에 하늘 오면 하늘 나라 오면 쓴 상급실라고 이 땅에서 상급실라고 우리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검증기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관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편안하게 아래봅에서 치기나 불려고 그러고 꼴보나 친다 그러고 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무지한 날이에요. 그러나 토일같이 금상의 중요한 이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기려고 영적 전쟁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공격이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큰 상급이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시간은 생명이죠. 내가 시간을 8,000, 30,000 투자하잖아요. 어디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골프에 투자해서 탄생을 투자했다. 그런 망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세가 골프시장은 더 나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 교회는요. 어떤 분이 일주일에 몇 프로 틀치는 사람 있다든가 그건 참 잘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을 이 일주일로 이 지난말을 적고 있을지 나타낸다. 그럼 적고 있을지 누구냐 교황이 적고 있을지 그러니 90% 하는 거예요. 한 제가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 하면서 그랬어요. 이 마지막 결과를 모르신 분이에요. 현재 목회자들이 마지막 결과를 모른들이 많아요. 왜 개시력이 너무나 상징이 많고 너무나 어렵고 이단이 너무 설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설치했다고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개의 너무나 상징이 많고 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뭐 책을 만들어서 올바른 소리만 이기 때문에 알수록 특별할 수 없다. 하느님 여기만 정확히 듣지 않으면 어렵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대구 게이보 여러 사람들 한국 여러분들 요새 한국인 개중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분류돼서 이단으로 많이 설쳐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그래서 학생분 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황이 적극 잘 부르니까 천수교회가 음료가 선역할 하고요. 참 애석합니다. 우리나라 인입해 50년 천수교회가 돌아왔는데 잘못 기를 갖고 못 됩니다. 현재 교황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의 는 누굽니까? 예수의 는 134년 이낙 로레올라가 1517년에 마침을 종교회가 기독교회가 막 예수의 일어나니까 그거를 짜리 부수려고 파쇄하려고 이렇게 1534년 8월 15일날 5일날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교황이 공평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수교 구교회 예수의 는 CIA같은 조직 CIA같은 CIA같은 불법 한대서 막 하잖아요. 사람도 암살하잖아요. 안되면 약을 받은 암살도 막 그런거 여기에 또 뭐가 붙었냐. 프리미엘슨과 일루미나트가 붙었어요. 그들은 세계통합정부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이장 하잖아요. 그건 세계통합정부와 같이 돼버린거에요. 야 이거 뭐 풍짝이 받는거였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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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글로벌 정부도 내가 뭐 정신을 넣어들먹어봐라. 야 같이 하자. 따라와서 경기도 오는겁니다. 왜 프리미엘슨 일루미나트가 국제유태 사건이 하더라구요. 세계 10대 제물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유대갑포들이 전세계 경제 한 과학원서를 차지한다. 그래서 60% 차지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매실입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게 잘못봐서 어디까지 가느냐. 태양신까지 가버렸어요. 애국에 있는 태양신 대단하죠. 원래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헬라 가스도 태양신 로마 가스도 태양신 다 같은 태양신 바벨론 애국 페루시아 로마 헬라 전부 태양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은 태양신 지구의 137반대니까 거기서 열이 오고 빛이 오고 보너기 다 오잖아요. 천국의 사자 얼른 유관으로 미성력으로 파다니 태양신 최고인 것들. 그러나 태양은 피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한 인간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주류에 만들어 오신 피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면 되겠어요. 나무가 잘생겼다고 정의품 나무라고 나무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그게 목토로 절하면 되겠습니까. 무상 충전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 못해 가지고 그 그냥 전시 안에 있는 전부 다 하는 이 교황 바닥에 전부 바닥에 용이 빙이 없게 있잖아요. 그리고 천장의 유리색깔 맨 삼각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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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신의 분입니다. 예수 분이 아니고요. 마음 걸려있고 용 걸려있고 완전히 바티카니 라틴스로 무 낭의 집 이란 뜻입니다. 바티카니 라틴스로 모르죠. 무 낭의 집 예 푸더로 되어버렸어요. 말대로 예 온 대로 되어버렸어요. 만신 생 만신 년이 되어버렸어요. 요한 가루 이색 요한 그때 150개 종 다 이태리 아시스로 받았잖아요. 천수리교 기독교 대신 교 유대 교 불교 유 아프리카 부 다 150개 세상에 유명한 교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따라서 백악 수정했으니까 우리 천주 교 왕 이다. 왜 교황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를 편합하고 전부 다 연합해서 페이크 연합이라고 합니다. 가짜 연합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최고다 황제다 그 신격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스토리가 흘러갔어요. 그래 짐나간 자매여 돌아가잖아요. 한국 개수기 보고 옵션 중에서 짐나간 자매여 돌아가 옛날에 마티루테가 종교해 간데 잘못된 거야 빨리빨리 돌아 연합으로 돌아가 하나가 돼 하나가 돼 하나가 돼 하나가 돼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자리 줄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다 망할 줄 믿습니다 1994년에 그 짓이 시작되어 지금요 매년 1월 달에 7일 7일씩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개신교의 리더들 교장장들 그 다음에 천주교의 축의 연구 리더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 따기 해달라고 개신교로 미친 것이요 마티루테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공로 어마어마한 종교의 그리인한 그 정말 원피 공로죠 왜냐하면 종교의 학원한다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한 5천만 명을 합살했어요 5천만 명을 2천 년 전에 성경이 나오고 신구의학에 그 정도 있었지만요 불법기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약까지 합해서 신구의학 성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파를 쫓아줬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레파가 있어요 이 성경은 막 변기해 변기해가지고요 그게 수상의 노는 교복 오리겐입니다 성경같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변기했어요 안기옥파는 사도가오리 고금자란파 아닙니까 그쪽은 성경대로 오전식으로 에르섬 성경대로 그 뒤로 두고 그 뒤로 믿으라고 애쓰던 팝입니다 참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세경과 카세안과 인생함을 갖추고 나가는 그런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변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변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사상이라는 짓거리지 천주식계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통들이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빨리빨리 마음을 다하실 거예요 천주식계보면요 식계명이 이견명이 없어요 이견명이 뭐냐 원래 다른 신앙을 숨기지 말라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이견명이잖아요 천주교 성당같이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교황도 우리나라에 왔던 교황이 가서 기도했더라고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다 유튜브에 떠있잖아요 마리아상 아직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견명 빼고 제 10견명 남의 종 남의 남의 남정과 여정은 탐하지 말고 남의 재산은 탐하지 말라 이거 둘로 쪼갰어요 남의 여정과 남정은 탐하지 말라 이거 9견명 10견명 남의 재산은 탐하지 말라 10견명 이렇게 2견명과 우상순명을 빼버렸다 아무거나 우상순명이잖아요 완전히 10견명이 추렉기 20장에 나오는 10견명에 관한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10견명을 숨기지 말라 죽어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10견명 2견명을 빼고 지금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리 마리아상도 심각할 수 있죠 교황수수로 오신 것 같으니깐 일년에 한주일은요 교황주일이 있어요 교황주일 교황이 한냄이 된거에요 이런 망각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 그것도 유튜브 때 있습니다 2014년요 부활증위사 때 유튜브 때 있는데 거기에 부활증위사 교황증위사는 부활증위사입니다 다른 성당이 아니고 교황증위사는 부활증위사 얼마나 걸려야겠어요 추렉기 20장도 신고 전 세계에서 온 미더라도 다 모인가 해서 교황도 참고하고 교황을 쫙 얘기를 드리는데 미사의 그 솔로 페너가요 쫙 불러요 어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사가 많이 만들어 가사 라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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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니깐 루시페로요 당신은 시옥에서 살아온 자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다니까 이런 건 낭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특혜는 그러십니까 사탄의 아들입니까요 이거를 노래 부르고 있잖니깐요 그리고 그리고 저 아멘 아멘 그런 축의 영광을 모인 사람 중기들이 포창신부들이 이런게 망한거에요 이게 완전히 망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페너가 어쩌다가 가사를 지가 만들어 지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 가사는요 천두교 천두교 고유경문에 있는 문장이에요 고정적으로 고유문문에 있다니깐요 고유경문에 있어요 고유경문에 있어요 뭐에요 그걸 가사화시켜 노래 곡절을 비서 부르는 노래 심각하죠 천두교 이렇게 잘맞다는데 이걸 모르고 황글들이 따라가다니 계신교가 따라가다니 5천난명이나 순교했고 우리나라도 적자리 수백 명이 순교했는데 3일전 따지면 수백 명이 순교한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참 애쓰감답니다 그러니까 천두교에서 다 빨리 회의하고 돌아봐요 계신교가 그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터 시작돼 어떻게 되냐 예수에 나와있다시피 천두교의 가장 핵심 또 프리미엘에서 일루맨 중에서 가장 핵심 가운데들입니다 거기다가 중남배로 들어간 예수의 결과 때문에 봉선지와 결착되어 있어요 과거의 유럽 드라파가 종교의 대학 이후로 아주 어려울 때 프로세스 단서 우리 계신교 성도들이 영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만 건너왔잖아요 북미 북미로 갔죠 그리고 카라달리로 갔죠 그 다음에 천두교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이 어디로 가느냐 포트콜 쪽이 어디로 가느냐 중남미로 갔죠 그래서 그쪽에서 중남미에서 포지나오고 천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3,4정도까지 지난 사이에요 북미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고요 중남미는 제일 거의 나라가 되어있어요 가서 뭘로 합해하느냐 봉선지와 합해가 있어요 봉선지에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천두교는 왜 안되느냐 전체중력이 많은 겁니다 국가주의 국가주의 공성주의가 딱 막 묶잖아요 그들이 이상한 뭐냐 성경에서 말하면 천연한국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공성주의가 똑같잖아요 따지면 같은 사상이야 그래 그리도 함께 먹자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상이 같네 프리미에서는 이 땅에 인간적으로 유토피아를 이상적인 증거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이상적인 증거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과학을 발단시켜서 칩을 받고 해서 300년 500년 명도하게 살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못삽니까 2, 300년 더 살고 있을 때 반드시 칩을 받아놔요 심장 가르치으면 2, 300년 사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송장까지 살아가는 게 문제는 우리 예술이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삶이죠 우리가 젊어진다니까요 저도 천국 몇 번 다녀왔지만요 다녀보신 거 다 물어보세요 얼마나 젊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 젊어져요 할렐루야 자기가 한 장 때 나이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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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이빨 빠져 해도 전부 슬퍼하지마 성경 쓰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다 30대 주말주말이에요 아멘 최고의 전성기점 돌아간다니까요 지인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인도 정산하게 하신 거예요 다 최고 때 민인, 민아님 모여서 정말 영원히 찬송하면서 뭘 걱정하도 없고 눌른 사람도 없고 기부적으로 살아가는 중국 아닙니까요 그전에 2%를 보니까 전양국에서 우리가 맛을 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양국을 삼고 중국을 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한 번도 빠지면서 갈 수 있게 계속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젠데요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의 이 잘못된 부분들 잘 나가다가 정말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종교동력이 빠지고 전주경이 빨려 버려 가느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석합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전을 연구하면서 그런데 개의식을 연구하지 않아서 전주경이 실체가 문의를 몰랐어요 전주경이 개의식 17,18짜리 오면요 그게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춤추던 걸 다 그렇게 입고 있어요 사진에서 많이 봤잖아요 금잔을 들고 교황에 드는 그 금강성 다이아몬드 그게 뭐 뭔가 도색이 다 붙어있습니다 교황에 쓴 모자 3천 간 그게 20억 달러 20억 분은 30억 원짜리에요 비상장 남부를 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살 천국이 한국에서는 코스프레 제일 작은 타 트위커비스 타짜라 흰차 항상 흰차 타요 그런거 다 갔잖아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그 합탈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나오시길 추구합니다 전교단계 수상국가 누구입니까요 바로 천두교구 천두교구 천두교주단의 WCC구 그 다음에 WEA NCDK 공설이 다 먹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교단합금 정말 열심히 금지파구 현압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전부후반 강력한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부후반 부흥이 이만큼 예수를 선포합니다 2020년말까지는 자유법화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고 있죠 사회 모든 냐가 썩고 잘못돼도 교회만 살만이 되는데 지금의 모든 냐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자원지 전화 빠져라기 때문에 공선주의가 결타했기 때문에 이 무죄 해결하지 못하고 함께 합불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그래 몇 년 세대 일부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애국 용사들 애국 성도를 받은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같은 경우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가보면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안에서 참으로 끝까지 용사로 나갈 때 이민주의 복을 받고 보호도 일어나고 자유보호통이 일어나고 말장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신 아시아 승계사명 온 승계 승계사명을 감당하시길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